자, 우리 로그아웃을 이제 또 격파해봅시다 로그아웃은 route-auth.js에 있어요 로그아웃, 그죠?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일단 이거는 주석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포트에서 로그아웃으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리퀘스트에 로그아웃 메소드를 넣어놨으니까 로출하세요 라고 적혀있어요 리퀘스트에 로그아웃 그 다음에 우리는 리스폰스에 여기 적혀있는 이거 기존에 있었던 로직이죠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, 불필요한 거 지워버릴게요 로그인 프로세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하나, 둘, 셋 짜잔! 로그아웃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slash undefined 이게 누구 때문에 뜬 거예요? index.js에서 이것 때문에 즉, 유저라는 객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누가 지웠어요? 세션 아니죠 패스포트가 지워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계속해 보면 볼까요? 로그인 되고 로그아웃 할 때 로그아웃을 했는데 로그아웃이 안 됐다고 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리로드 해보면 그때서야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세션에서도 디스트로이를 하고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세션스토어에 대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얘를 호출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?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세션을 직접 지워주는 로직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션을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디렉트를 시켜주는 거죠 즉, 패스포트에 로그아웃을 하고 그리고 세션을 지우는 것까지 한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디렉트를 한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아웃이 잘 끝났고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이 시간 차이에 의해서 안 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제가 Node.js 되게 오랫동안 안 쓰다가 지금 강의 차 설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좀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니까 이 부분이 또 없어지냐면 이렇게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세이브 세이브 아니지 세션 세이브 그리고 여기서 콜백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세이브라고 하는 저거는 현재 세션의 상태를 세션 스토어에 저장하고 그 저장 작업이 끝나면 리디렉트를 시키는 코드예요 얘는 세션을 지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로그인 했죠 로그아웃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로그아웃이 됐고 아까 막 난리치던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안 나오네요 그렇죠? 그래서 이거 제가 좀 확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털어놨고요 여러분 혹시나 뭐가 문제였는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코드가 문제가 있으면 역시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